콩닥콩닥 초코베어 케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닥콩닥 초코베어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초코머찌 초콜릿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콩닥콩이 파카롱 콩닥콩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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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소스에 찍어서 먹어요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너무 맛있게 먹어요. 뼈는 뼈는 없이 너무 맛있어요 이 뼈는 뼈는 맥주에 음료가 되게 좋아요 뼈는 뼈는 맥주에 먹으면 좋네요 이 마늘은 두가지 맛이에요 치킨은 어떤 맛이에요? 치킨은 진짜 맛있어 치킨은 이렇게 맛있네요 치킨은 가득하니까 오징어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하고 맛있네요 치즈볼 마쾔 쫄깃쫄깃 랍스터 많이 sah지 않아요 모든 게 어때요? 패배 패배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카롱 맛있다. 끝! 아... 아... 아.... 치즈볼 초콜릿 역시 달콤한 맛이에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체납이 좀 매콤해요 너무 매콤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고요 수박을 준비했어요 멈추를 준비했어요 도움이 있었어요 고구마 젤리 주먹밥 를 추억 쫄깃 고구마 마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삭바삭 바삭바삭 금방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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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잘 먹었습니다